자, 관우와 하우연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못하고 관우부터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전퇴 관우는 강력한 근접 공격을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체력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ZXC 특수기술 ZXC 1, 2, 3 추천하는 방향은 방향키와 ZXC 대부분의 캐릭터는 이동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근결이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스킨은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 와아 관우 어, 이렇게 잡아줘요. 오케이 서바이벌리에요. 어, 배우고 싶은 캐릭터 와, 펑 날리기 돌려버리기 펑 날려버리기 soccer 어,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 아, 쒸 빡 빡... 그 frick Laura 아, ład яти 아, 이렇게 한번씩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쿨타임 쿨타임 차기였죠? 뱀, 뱀서에서 적들이 안 나오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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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서바이벌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역병 창궐 오케, 다시 죽여버리고 아, 이제 퍼져서 죽으니까 짜증나네 오케 이동하면 공격을 안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어, 네 세련백이 여기 체력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자, 모였을 때 좋은 건가? 허헣 이런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파이팅하려면 오케이 먹어주고 공격력 증가는 무조건 올려야되고 회전백이도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저 액티브 하나 돌았거든요 오 쭉쭉쭉 회전백이 올라가면서 패고 살짝 벗어나 날려버리고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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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활이 내꺼인가 콤보 컷인 컷인 퍼뜨리기 컷인 퍼뜨리기 꺼져 컷인 퍼뜨리기 꺼져 날려버리기 안돼 날려버리기 별로다 그쵸 날려버리기 별로야 고석을 고석을 날려버려서 고석을 날려버려서 이 게임은 같은 시간에 얼마나 파밍 집중적으로 하느냐인데 어 부관 황건적이죠 화공 화공 좋다 꺼져 꺼져 아 부관 왔다 부관 가자 부관아 하아 커신 커신 커신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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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버리고 자 날라가라 커신부대 맞으면 안되는거야 뭐야 커신부대 자 영혼 빨아버리기 뭐해 두번아 내가 날려 살려줄게 커트리기 아자 나 관우야 요거 어때 채찍 아 화공 요거 라이트닝볼 가주면서 야 먹일거 맞다 나 관우야 관우야 5관 6창 아 깔끔하죠 깔끔하죠 요거 먹어주고 오케이 회전대기 저 뭐야 자기장처럼 늘어나는건가 채찍이야 꺼져 나 관우야 자 커신부대 커신부대 아 많다 이 먹는것도 동선이 잘해야되는데 정원지다 공격력 증세 오 정원지 꺼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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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정원지야 지옥가 그룹 먹기 으 오 다 공격력 증세 자 이거 먹어주고 꺼져어어어 나 관우야아 잠깐만 폭발 자 오케이 채찍으로 그냥 이어버리고 인간지네 한번 만들고 꺼져버려 나 관우야아 잠깐만 끌어당기신데? 땡겨버릴까? 아이템 땡기기? 아 저거 별로 안좋았어 네 오케이 아 활을 내 활이 아니잖아 이 자식은 화공이다! 화공! 내가 지나간곳이 화공 오케이 화공 때리고 때리고 저건 어디갔다왔어? 땡땡이치고있어 처먹어 빨리 공격력증대 나 관우야아 아 이거는 상대방의 공격증 피해야되네 청콤? 청콤 가지면서 꺼져어 나 관우야 역병 꺼져어 꺼져 꺼져어 자 인간지네 이어버리고 자 불질러버리고 화공이다아 나 따라오면 죽어 자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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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이거 뭐 주유야 뭐야 불을 계속 찌르네 미쳤어? 뭐야 이거 어우 환상적인데요 때려버려 황건적들아 죽어라 황건적아 청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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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버려 이거 먹어버리고 회전빼기 때려버리고 패시브 오 이거 터트리네 파밍 제대로 하고 어 이거 돌땡이로 던져? 컷인공격 자 컷인더라도 터트려 나의 원안을 풀어줘 나의 원안을 풀어줘 허신들아 내 원안을 풀어줘 라이트닝 볼트 자 부관 소환 내 원안을 풀어줘 부관 들어왔다 풀어져어 자 이어버리고 채찍 허신봉격 땅바닥이 떨어지는 영혼 계속 먹어주면서 컷인공격 컷인공격 컷인지 다섯마리 컷인공격 내가 지나가는곳이 불이죠 자 확인 나 따라오면 죽어요 자 부관들이 컷인공격 과연 왜어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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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누가 때려버리고 오오 때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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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옛날에 타이쿠스 그거랑 비슷하다 ASMR 타이쿠스 ASMR 맞다 컷인공격 관통추가 오케이 아 아파 아파 저거 이거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쟤 쟤가 쏜다 아우씨 뭐야 이거 지렁이 타는거 피해 피해 화공 라이팅 몬트 짱 내가 가는 곳 이 길이죠? 죽여버리고 라이트닝 몬트 다 인간치대로 엮어버려 그냥 자 엮어버려 자 도원결의 해버려 보물상자 오케이 커싱공격 너 얘들이 뭐 없다? 피가 없다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 어떡해요? 꺼져버려 다 이어 버린다 야 라이트닝 이어 버리고 화염공격 4개로 증가 4개로 증가 아 부관 죽었는데? 아 죽어서 어디 갔다 오는건가보다 그죠? 죽어버려가지고 꺼져버려 나 반우야 공격력 증가 모든 스킬 공격력 증가 모든 스킬 공격력 증가 독불이죠 나 따라올거야? 불질러버린다 따라오면 자 화개 그리고 인간지대 그리고 역병지대 5개 화염 5개 반우야 꺼져버려 다 날려버리고 다 이어 버리고 내가 보니까 다 이어 버린 다음에 펑 퍼트리기 하는게 제일 간지나는 듯 풀타임 감소 개꿀이죠 풀타임 감소는 무조건 해줘야죠 오우 막 돌댕기 던지는데 피하면서 꺼져버려 애들 이제 충돈돼가지고 왔다 꺼져버려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처음이라 그런가? 자 나 따라오면 불질러버리고 다 이어 버려 다 이어 버려 와아아아 이어버리고 공격력 증대에 와아 퍼싱 퍼트리기 다이앨이 쿨타임 감소 계속 쏘죠 미쳤죠 꺼져버려 자 어어 자 이 쪽을 죽여버린 다음에 자 초록바가 다 차면 보스가 나올데요 해본 스타일이 있네 파이어면 해 우리 여섯개 꺼져버려 불질러버리고 따라오면 불질러버리고 자 이쪽에는 바닥에 떨어진걸 먹어야지 레벨업 하거든요 자 요거는 하고 화공이 오래 지속됩니다 자 모였어요? 모였어요? 꺼져버려 자 모이면 꺼져버려 자 여기 있는거 튀림 튀림 ASMR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풀타임 감소 여러번 쓰죠? 튀림 튀림 모였어 모여서 꺼져버려 자 퍼싱된 겨 자 나한테 오지마 나 불질러버린다 나 따라오면 불질러버린다 풀타임 감소 개사기죠? 풀타임 감소 마나가 안되기 때문에 풀타임 감소 사기에요 자 모였어? 꺼져버려 다 이어버린다는 꺼져버려 나 어디가는거니? 자 여기 갔다가 통격력 업그레이드 자 오케이 다 이어버리면 채찍으로 아 원도 이게 이게 피탄이 있네 원도 원도 콜팽 그리고 이게 첫번째 판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약하네 청룡어널드 콤보는 내가 안 움직여야 해주세요 타재 꺼져버려 타재야 타재 주변에 불질러버리기 꺼져버려 오케 자 먹어버리고 아 수능 수능 잘 보라고 한번만 해달래 수능 이미 잘 본거 아니에요? 끝난거 아니에요? 꺼져버려 자 동경력 중대 자 자 요것도 먹어버리고 보라색 꽃을 하고 요런거 먹어버리고 자 요것도 먹어버리고 와 미친구지 돌아간다 상품 어떻게 때리나 본가요? 상품 꺼져버려 아 차 차 쉬질 않네 정차를 불질러버리고 자 불질러라 바둑아 불질러라 역병 업 자 뭐였어? 뭐였어? 어 보스다 보스다 보스 보스한테 안가야지 안가면 그만이지 장각이네 나 이거 먹을건데 경험추 먹을건데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안 먹으면 그만이죠 안 따라가면 그만이죠 자 이렇게 밥풀이나 먹어야겠다 밥풀이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안오면 자기만 답답하네요 아 나도 답답하네 되게 약해 봐봐 뭐야 장각 왜 이렇게 약해 자 레벨 업 아 레벨업 됐어요 부관도 레벨업 했어요 좀 뭔가 다채롭게 만들라고 한거 같은데 뭔가 좀 나사가 빠졌다 뱀서같이 쫀쫀하지가 않다 관우를 하우연을 한번 해볼까 아 부금이 너무 커요? 하우연도 한번 해볼께요 보이지 않는 전장 하우연은 강력한 원거리 캐릭터입니다 체력이 아주 조금씩 차고요 이동하면서 활을 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쏘세요 자아 갈까요? 뭐야 오케이 쏴 쏴 오케이 쏴 내 스타일인데? 하우연? 아 아 따라오면은 화공으로 잡기 오케이 이게 아웃복싱 이 가능해야되거든요 이게 때리면서 때리면서 어 이게 더 재밌다 이게 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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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 끌어댕기기 끌어댕기 오케이 오케이 안 맞기도 하네요 때리고 어 안 맞아? 하우연 황충이였으면 맞았는데 불질러버리고 나 쫓아오면 불질러버리고 나 쫓아와 불질러버린다 자 이렇게 먹어버리고 다발사격 어 좋은 좋은데? 다발사격 빠르게 공격 빠르게 공격 컷은 이거 별론거 같애 요것도 별론거 같애 골드 추가 다발사격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아마존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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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염에 오리 빨리 쏘네 자 피해주면서 가볍게 피해줍니다 투사체 가볍게 피해주면서 근데 이제 공속이 좀 안좋네요 공속이 원거리라서 어쩔 수 없죠 이속으로 차라리 올릴까? 이속으로 올리자 카이팅 카이팅 불쇠 쑤에에에에에엥 쒸에에에엥 자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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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와 자 불질러버리기 다발사격 안맞으면 되죠 다발사격 자 빨간거 먹고 아니 내 투사체랑 적투사체랑 구분을 못하겠어 근데 아까 나사가 빠졌다니까 이게 좀 게임 뭐야 이게 오케이 피하면서 피하면서 먹어주면서 아래로 가면서 레벨업 준비하면서 공격력 올려가 B! 랭크 B짜리 있다 쓸불 질러버려 아 아팠 오케이 둘 셋 오케이 관우올때는 그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이 이젠 부담스럽게 됐어요 크리티컬 확률 높이기 오케이 쐐 부관아 처리해라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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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먹고 쿨감있어요 쿨감할까요? 쿨감 오케이 쩝쩝쩝쩝쩝쩝 쿨감 내니까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에 새가 몇 마리야? 쩝쩝쩝 쩝쩝쩝쩝쩝 쩝쩝쩝쩝 그래서 뱀스에선 땡기기이 별로 안좋은데 초반에 먹을거면 땡기기도 나쁘지 않아 자리차지해서 그렇거든요 쌀폭발이 나올 수도 있어 너무 가까이 오면 폭발 꺼져 버려 그리고 나는 땡기 끌어댕기가 있으니까 와와와와와 쌀발하네 쌀발해 꺽 끌어댕겨 쟤 쟤 왜저래? 쟤 쟤 쟤 왜저래? 쟤 넌 새도 아니야 자 땡겨버리면서 꺼져버려 나 하우연이야 자 이렇게 5도 먹고 4발 스킬 4발 사격 1쪽으로 가져 먹고 아래 뭐지 저거? 야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올체인국수 이거 봐 풀타임 공소 자 쟤 쟤구나 쟤 난이도가 힘이 있네 나 따라오면 불질러버린다 따라오지마라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올거야 되네? 계속 따라올꺼? 꺼져버려 계속 따라하면 꺼져버려 고승! 고승아 나 쫓아올 수 있겠니? 나 하우면인데? 나 카이팅하는데? 야 불질러버려 고승이 밟게 고승이 죽었어 오케이 나 개빨라 끌댕 다 끌댕 끌댕 별로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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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계속 있네? 안먹을 수가 없네 두관? 한관적만해 나 체력 왜이렇게 없어요? 나 뭣 때문에 없지 이게 아 먹는게 아니구나 개 열심히 먹었는데